용인시 마북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입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주말 이틀 동안 이 키즈카페를 이용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3일 7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용인에서 누적 확진자만 37명입니다. 감염은 부천과 안산 지역으로도 번졌습니다. 경기도는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과 안산 확진자 20명이 모두 용인 키즈카페에서 시작된 N차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키즈카페발 확진자는 23일 기준 총 5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A씨 일가족 4명입니다. A씨는 자녀 2명 등 가족과 함께 지난 6일부터 8일 강원도 속초시 처가에 다녀왔고 닷새 뒤인 13일 가족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직원인 A씨의 장모는 하루 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처가 방문에 앞서 가족 중 일부가 키즈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 일가족이 키즈카페발 지표 환자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즈카페와 연관된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접촉한 원생들과 학부모 관계자 6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 출석부라던가 CCTV 이런 걸 다 봤을 때 총 62명을 검사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다 음성이 나왔어요. 용인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키즈카페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증상유무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또 이번 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령하고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재개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